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웰커즈의 팔로알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웰커즈의 팔로알토입니다. 제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북미 투어를 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제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들을 위해서 함께 투어를 돌게 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밴쿠버 이렇게 4개 도시를 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공연 보시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때 봅시다. See you how soon. High Life Baby. 1. 2. 5. 5. 6. 5. 6. 7. 7.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